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. 한라산 어리목은 3.1도까지 내려갔고요. 서귀포는 14.9도로 시작했습니다.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오늘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고기압을 따라서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. 한낮에는 가을볕이 따스하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지의 기온 한라산 성파낙은 9도, 동부지역 14도, 서부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동부 21도, 북부 22도, 남부지역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산간지역 성파낙은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. 오늘 섬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.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. 모레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놀라시기회 고맙습니다. 예정보이 work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